자막제공자 너 왜 엄마한테 맞뿌려? 딘복망 어? 형아가 그러는건데 왜 엄마한테 그래 너네 왜 복망이한테 왜 그래 너네 왜 복망이한테 왜 그래 복망이 도망갔다 복망이 도망갔잖아 응? 복망이 도망갔잖아 응? 복망이 도망갔잖아 응? 떼지마 떼지 응 괜찮아 괜찮아 형아가 그랬죠 김덕구 유로가 하지 말래잖아 복망이한테 복망이 쫄았네 어? 김덕구 복망이 그 구속에 몰아넣고 뭐하는거야 복망이 쫄았잖아 응? 응? 형아가 그랬죠 유로 유로 유로야 유로가 동생 구해줘야지 응? 동생 좀 구해줘 복망이 일로와 엄마한테 와 덕구야 너 때문에 복망이 쫄아가지고 일로 일로 내려와 일로 내려와 아구 우리 애기 어떻게 우리 애기 일로 내려와 일로 일로 내려와 옳치 엄마가 구해줘 엄마가 구해줘 엄마가 구해줘 엄마가 구해줘 김덕구 동생한테 왜 그랬어 살려줘 살려줘 복망이 엄마가 살려줘 엄마가 살려줘야해 우리 복망이 아구 엄마가 살려줘 우리 애기 엄마 살려줘 형아가 그랬죠 아구아구 엄마 살려줘 아구아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앉아 또 주재형한테 또 혁대 classic 성교 혁대 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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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